안산 중웅의 스크래스 더 퍼스트의 청약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단지들 대비 특별공급 비중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특별공급과 관련된 규정들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설량의 10%까지 그리고 별도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15%까지를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각각의 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안산 중웅의 스크래스 각 타입별 배정 세대수를 별도의 표로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설명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을 쭉 살펴보시고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나와 있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지원을 하시려면 직계존속이면서 그리고 65세 이상이셔야 되겠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부양을 하고 계셨던 상태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붙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제1순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어야 하겠고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로 안에 세대주에 한정한다라고 나와 있죠. 세대주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때 1순위에서 경쟁이 붙을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해서 우열을 가린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죠.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각 타입별 배정 세대수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놓고 그 요건을 살펴본 것이고 더 세밀하게 우선순위를 따지는 방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 하부에 위임된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 지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 그리고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지역에 배분을 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안산 중후 S클래스 더 퍼스트에 적용을 해서 보신다면 안산시와 경기도의 50%가 배정이 되는 것이고요. 기타, 수도권, 서울과 인천의 50%가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도 해당이 되고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도 해당이 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도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 내가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요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다자녀 가구 주택의 특별공급에 있어서 경합이 붙을 경우에 별도의 별표 1에 나와 있는 배점 기준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노후부모 부양 주택의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을 할 때 가점제 기준이 있겠죠. 1순위 가점제 기준 그 점수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우열을 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별도의 별표 1이라는 배점 기준표가 있는데 그 배점 기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준표를 보시면 전체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미성년 자녀 수 자체의 40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미성년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5명 이상 총 40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주택 기간이 되겠습니다. 총 20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년 이상일 경우에 20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배점과 어느 항목에 더 많은 비중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나한테 더 유리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량의 20% 범위까지 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각 타입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세대수 역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요건을 추가로 보시면 공급 요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는 취지에 맞겠죠.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7년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이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딱 신청하는 그 순간 무주택자가 아니고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득기준이 최근에 바뀌었죠. 2월 2일에 바뀌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일 경우에는 140%까지가 상한이고 그리고 맞벌이일 경우에는 160%까지가 상한입니다. 과거 대비 상한이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원을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올해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조금 더 높은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급순위를 따지는 방법을 보시면 혼인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선순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신혼부부라고 똑같은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때 자녀를 구분을 하실 때 민법 855조에 의한 혼인 외의 출생자도 역시 자녀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을 쭉 보시면 1순위 및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앞에서 경쟁이 붙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가름을 하는지 세부적인 요건을 보시면 역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를 우선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항목에서 자녀 수가 많은 자를 또 우선해서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유리한 경합이 붙었을 때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또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까지는 월평균 소득의 100%, 외벌일 경우에는 100%, 그리고 맞벌일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우선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더 낮으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표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우선공급과 그리고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의 그 수준에 따라서 우선공급은 70%, 전체 70%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월평균 소득이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외벌일 경우 100%, 맞벌일 경우 120%가 상한이고, 또 신혼부부 일반공급 소득이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이 되겠죠. 외벌일 경우 140%까지, 맞벌일 경우에는 160%까지를 상한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가구 구성원별 월소득의 상한선이 노란색으로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드린 그 금액이 될 테니까요. 이 금액을 한번 체크를 해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43조에 나와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15%까지, 그런데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7%까지를 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산중앙회스클래스 더 퍼스트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아파트죠. 따라서 7%의 배정의 기준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하단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도 해당이 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에도 해당이 되는데 자녀수가 적다면, 하나밖에 없다면 아무래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자녀수에 의해서 경쟁관계에서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좀 불리하겠죠. 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갖춰야 될 요건은 1순위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겠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이어야 하실 것이고요. 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신 경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주택수의 70%까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소득이 조금 낮은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70%를 우선 공급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표로 나눠보시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우선 공급 70% 또 일반 공급 30%로 나눠지면서 우선 공급 70%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소득 월평균 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130%를 넘고 160% 이하이신 분들은 일반 공급으로 잡혀있는 30%의 비중에 해당되는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에 배정이 되어 있는 중후 S클래스의 각 타입별 세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세대수의 큰 내역과 청약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 1일 특별공급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잘 체크를 하셔서 내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먼저 특별공급 요건에 따라서 지원을 하시고 또 동일 단지에 특별공급으로 그리고 1순위로 일반공급 1순위로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양쪽에 모두 지원을 하셔서 당첨 확률을 최대한 높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 3월 3일 1순위 기타지역 3월 4일 그리고 2순위자 3월 5일로 일정이 잡혀있고 최종 3월 11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복귀를 하시면서 내가 챙겨야 될 부분들 무엇이 있는지 기억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안산중후 S클래스 더 퍼스트에 청약에 지원을 하셔서 원하셨던 좋은 결과가 따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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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